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문에 광화문 이 미어 털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취재를 위해서 광화문 에 제가 자주 나가곤 했는데 당시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를 붙잡고 부정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 하시는 분들 꽤 그 당시에 많이 만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이미 그 당시에 정확히 괴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3구 대선의 감격이 채 살아기기 전에 정국은 다시 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새로운 권력에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정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기어린 행동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이 여전히 3구 대선 패배를 뒤엎기 위한 정치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독자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지만 집권 초기부터 그를 보좌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의 치밀한 기획에 따라서 이루지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의 취임과 함께 불과 20여일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전국을 좀 세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용산진무실 반대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행보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에 설료가기 위한 유당의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범한 실책과 무리수를 염두에 두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용서를 민주당이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또다시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5년 동안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헌법기관이지만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공적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힘으로 자체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대선에서도 그들은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권교체의 어수순함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드물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감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는 13시간 동안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9만 6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예상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우려한다. 이처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만 6천여 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서도 지방선거도 부정선거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무려 96%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우려이다.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신 분이 3% 지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물론 여기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무려 10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96%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시도될 것이다 본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압도적인 대다수 9만 6천 명 가운데 96% 이상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을 내놓았다는 점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3구 대선이 실시되기 이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구 대선을 앞둔 시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실시됐던 그런 설문조사는 제가 조금 이따 9시 공병호 실방에서는 대선 공정성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번 3구 대선이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한 바대로 그것이 92% 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7% 지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전투표용지에 절대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용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반드시 관찰시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투표소에서는 반드시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신원을 분명히 확인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져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라고 해서 당일투표와 달리 처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투표에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사인을 하는 것과 꼭 같은 일이 사전투표소에서도 이루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상체는 찍지 않고 하체 부분만 찍더라도 몇 명 정도가 이번 투표소에서는 투표에 응했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 거의 96% 97%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조속히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번만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의심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클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